별별 테마니킹은 여자보다 더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들 탑10을 준비했습니다. 과연 1위에 등극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슈퍼주니어의 김희철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조금만 검색을 시도해보신다면 희철군의 아름다운 여장사진은 어렵지 않게 엿보실 수 있는데요. 레이디 가가, 설리, 엘사 등등 희철군이 시도했던 여장의 컨셉도 참 다양했죠. 역시 우주대사는 남녀붐은 어떤 비주얼도 소화가 가능한가 봅니다. 10월 5주 아이돌 탑10 아멘